이 절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이 절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월차 뭐지? 무슨 절인지 모르겠네 청수사 청수사는 2km 앞에 청수사에 귀요미지 테라 있네 2km 보고가면 귀요미지 테라다 영어가 좋네 영어가 좋네 여기 완전 옛날 같네 여기 완전 옛날이네 여기 완전 옛날이네 게맛살 절 앞에서 게맛살 파네 절에 소고기 꼬치 파네 절인데 소고기 꼬치 게맛살 오징어도 파네 오징어 꼬치 밟고 절인데 이런거 파네 희안하네 절에서 고기 파네 밤 이거 뭐야 돼지고기 꼬치 기모노 2천원 기모노 2천원 기모노 2천원 이게 파는거야? 빌려주는거야? 기모노 2천원에 파네 오뎅 으어? 저거 뭐야? 죽순 죽순 엠보스트 요거 더 돼지고기 고치 돼지고기 오므렛트 절 바로 안에서 막 이런거 봤나 신기하다 이 절은 청수사 기요미즈 세라에서 2키로 떨어진 절인데 글자를 읽지 못해서 무슨 절인지 모르겠다 여기가 사쿠라가 이쁘네 사쿠라 토끼절인가 이거? 이 절은 토끼절인가 보다 토끼와 소녀절 이야 아따 멋있다 이 절진지가 850년 된다는데 와 멋있네 역시 절색깔이 오렌지색깔이 더 이쁘다 여기 소원성취 소원을 적어내는 데다 여기는 얼마 맞지? 200원 맞나? 여기 절에 오니까 기분이 좋구나 하하하하 여기 까마귀가 많다 여기 꽉꽉 까마귀 아하 저 멋있네 어? 바가지 손실 넣는구나 와이예 바가지 손실 넣는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봐가지고 손실 넣으러 가자 자 손실 꺼봐라 내가 찍을게 이거 사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거 호주에 못 가져가 나무라서 오겠지 용기 먹여서 천천히 먹었잖아 물고기 그니까 여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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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